수 있는 사회적으로 이 친구들이 맞아야 숫자가 준다라는 어떤 계산이 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런 건데 지금 접종 완료율이 성인이 90% 넘는데 청소년은 30% 수준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굽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저도 둘째 딸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이제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상관없이라도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고민해서 했거든요. 그런데 저는 제가 맞을 때는 저는 뭐 부작용은 뭐고 따지지도 않고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맞아야 되고 맞았어요. 그런데 딸은 왜 고민하게 됐냐면 이게 안전하냐에 대해서 그것도 정부에서 좀 확신을 줬으면 좋겠는데 딱 확신을 주지 않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전문가한테 확신을 듣고 싶은 부모 마음 있잖아요.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저도 사실 고민했거든요. 물론 지금은 이제 맞추기로 저는 결정을 했어요. 그래도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보다는 괜찮다 이거 외국 통계를 보고 논문을 봐도 아이들도 선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없다고 확신을 좀 주시면 그러면 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요. 그럼 확신을 아직까지는 안 주고 있는 거.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. 정부도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부모들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.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하고 싶으니까 어떤 확신, 불안함감을 지워줄 수 있는 거 그런 거. 문자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지금. 김현숙 님. 카페나 식당은 이해해보겠어요. 학원이나 도서관. 아이들이 마스크 벗을 일 없는 거죠. 굳이 왜. 맞아요. 학원이나 도서관은 마스크 벗을 일이 없어요. 취식도 안 되고 학원에서는 마스크 계속 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학원이나 도서관은 방역패스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구나. 전미환 님. 제 주변에선 다 환영입니다. 청소년 안 마치려면 애들 꼭 꼭 집에만 있게 해야 합니다 하셨고요. 8278 님.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는 13살 아들 둔 엄마입니다. 부작용 걱정돼서 백신 접종 안 하고 버티다 학원 못 간다 해서 여기서 무너져서 어제 1차 접종했어요. 코로나로 학습 격차가 커지는 요즘 학원 못 가게 하는 게 큰 위협이네요. 그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강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. 학원의 어떤 의미. 학부모들에게. 4808 님. 왜 종교 시절은 방역패스가 적용이 안 되나요? 청소년 방역패스보다 더 시급한 게 종교에서 아닌가요? 이런 의견도 많이 주시더라고요. 맞아요. 이 얘기가 계속 기사와도 되고 있고 계속 댓글에도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지금 형평성 놀라. 왜 학원은 안 되는데 백화점 되고 또 이게 식당은 되는데 백화점 푸드코트는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식당은 해당이 되는데 푸드코트는 제외 대상이에요. 그런데 사실 백화점 푸드코트가 더 부족되는데. 그러니까요. 밀집도로 따지면 더 그런데 그렇게 되고. 또 이게 PC방은 안 되는데 오락실은 제외가 됐어요. 이런 뜻이. PC랑 오락은 뭐가 다릅니까? 그러게요. 저는 오락실은 지금 옛날에 가보고 안 가봐서 현재 오락실이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지만 오락실은 또 제외가 됐습니다. 그리고 워터파크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데 워터파크는 방역패스 제외 대상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과연 기준이 그냥 뭔가 세부 기준에 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. 종교시설은 또 모이는데 왜 안 되고 제외되고 왜 학원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사실 종교시설이란 게 종교의 자유가도 있고 대선을 앞두고 사실 종교시설에 대한 뭔가 어떤 제재 아닌 제재를 하는 게 정치인들과 정부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.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종교시설에서 집단 가면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고. 종교시설이라는 데가 아무래도 마스크만 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극장은 영화 3시간에도 말 안 하고 보면 되는데 종교시설은 노래도 불러야지. 얘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또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구조 자체가 번지기가 쉬운 구조라서 종교시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개인적으로. 저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만 이제 맞아야 된다라는 방위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세세한 설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